전남도가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 환경정화선 영산강 클리노를 취향했습니다. 총 60억 원을 들여 건조한 영산강 클리노는 87톤급 규모로 쓰레기 수거용 크레인 1대, 녹초 제거 설비, 바지선 등 부대 시설도 갖췄으며 영산강에 투입돼 부유 쓰레기와 수중 쓰레기 수거 등을 전담합니다. 도는 지금까지 운영됐던 환경정화선이 20년간 운영되면서 노후화됨에 따라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영산강 클리노를 취향했습니다.